자 갑니다. 이거는 이제 3교중학교 2차 설명이예요 1 2 3 jump. 1 2 3 뛰어라. you have probably seen. 자 have probably seen 인데 중요한건 have seen 이라는거죠. have pp는 뭐죠? 현재 완료시제라는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probably 아마도란 말이잖아 여러분은 아마 봤을 것이다. 새인데 어떤 새가 날아가는거죠. 그런데 현재 완료시설의 pp인 c가 원래는 어떤 동사입니까?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두가지가 가능하지. 하나는 동사운영 또 하나가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은 동사운영이 왔죠. 그래서 어디를 날아가는거? 바다로 날아가는 새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down은요. down은 그냥 뭐뭐로야. 특별히 무슨 아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로 마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날아가는 새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그럼 have you ever seen? 역시 현재 완료인데 특별히 경험인걸 확실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ever 때문에. 본적이 있나? 역시 똑같이 어때? 얘도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지만 어차피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는거죠. jump out of mark. 뭐뭐를 뛰쳐나간다. 즉 물고기를 본적이 있나? 어디 물 밖을 뛰쳐나가는거야. 마기 위해서 새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새를 잡고 새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걸 본적이냐? 없는거 같은데. 자, well. 자, birds have to be careful. 새는 조심해야 돼. have to는 알다시피 뭐하고 똑같아요. must하고 같죠. 그리고 뭐했을 때. 여기는 언제나 뜻 아니죠.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선생님이 시부접이람. 시부접. 시간에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뜻은 알다시피 뭐할 때입니다. 거대한 traveling가 is around. is around은 주변에 있다 이란 말이죠. 새도 어떻게 상황을 보고 까불어야 된다. traveling라는 새가 굉장히 크건데요. 물고기. 이 물고기는 잘할 수 있다. upt가 뭐 뭐 까지에요. 선생님 킨대. 몸무게가 나보다 가벼운데. 와, 내만하다고. 물고기가. 그러나 don't less 뭐죠. 이거는. 이건 명령무는 하지만. 부정 명령무는 하지만. 이 자체는 사역동사죠. 그렇죠. 이것의 사이즈는. full은 동사원형으로는 거죠. 뭐하나? 속이다. 즉, 이것이 크기를. 그러나 이 크기가 너를 속이게 하지 마라. 이 물고기는 빠르고 어떻게. 영리하다. 보통 큰 물고기는 둔하고 그럴 거 가라 생각하는데. 크기가 너를 속이게 하지 마라. 한번 더. 크기 때문에 네가 속지 마라. 이란 말이죠. 물고기는 재빠르고 크다. 이 물고기는 can spot. 어떻게. 동사입니다. locator 같아요. 뜻은 뭐야. 어떤 것의 위치를 찾다. 발견하듯이죠. 얘는 뭐를 발견할 수 있대요. 나는 새입니다. 여기서는 관형명이잖아. 관사, 형용사, 명사. 그렇지? 그래서 이거 현재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명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새를 볼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calculate만. 계산할 수 있어. 이것의 뭡니까? 이 새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distance죠. 새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다. 병력 구조죠. spot과 calculate는 동사 운영 1. 동사 운영 2. When the bird flies nearby. 근처에 날고 있을 때 그 거대한 traveling는 jumps. 뛰어 나옵니다. out of the water. 물밖으로. 그리고 catches. 잡습니다. 이거 뭐? 일반 동사. 병력 구조죠. 삼 엔진 단수. 이것을 설명하면. 분사 군무는. 몇 가지.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 일단 분사 군무는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가. 이게 종속절이야. 종속절이 뭐니.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의 합의였지. 그치. 얘가 뭘로 바뀐 거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바뀐 건데. 사실 현재 분사로 바뀐 게. 우선이야. 일단 현재 분사로 먼저 바꾸나. 선생님이. 그냥 분사 군무는 아니고. 현재 분사 군무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이 ing가. 많이 나오기도 하면서. 일단은 ing로 바뀌었다가. pp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분사 군무는. 항상. 완성절이. 에 등장하죠. 완성절. 어디더라. 앞에 올 수도 있고. 완성절. 안에 올 수도 있고. 완성절. 뒤에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 어쩌고쩌. 콤마. 주어동사. 그치. 또는 뭐야. 주어. ing. 동사. 이럴 수 있고. 또 뭐야. 주어. 동사. ing. 항상. 이 뭐가 지금 중에. 콤마가 이렇게. 한 개 또는 두 개가 반드시 나와. 준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뭐. 라는 뜻이든지. 때문에라는 뜻이든지. 뭐. 뭐. 때문에라는 뜻이든지. 일지라도. 그렇죠. 뭐. 뭐. 할 때. 이런 의미를. 되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분사구면도.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분사구멍 능동태일 때. ing 쓰는 거고. 수동태일 때. pp로 표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재가. 주절과 종속절이 시재가 동일하면. 뭐하면 돼요. 그냥 ing 하면 돼요. 하지만. 시재 차이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having pp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바꿀 때. 시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가장 큰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as 가 가장하네요. as she knew a lot about the book 자. 그녀가 그 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told us the story 자 이 주절의 시오와 정석절의 시오가 같아 달라 같으면 얘를 생략 가능하고 얘도 접속사인데 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능동이죠 노인으로 바꿔요 그쵸? 그래서 시절은 어떻게 여기도 과거고 얘도 과거잖아 시절차기 섭사 동일하죠 그냥 못만 쓰면 돼 해석은요 많은 그 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 들으셨다고 말이죠 보상금은 그런거고 과거 관련 알지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인 뭐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거 when she arrived at the station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left 그 기차는 이미 떠났다 자 시절을 보면 되요 그냥 도착한거는 언제야 과거죠 하지만 기차가 이미 떠난건 대거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었던거죠 이게 과거 완료가 가장 기본적인거죠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